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자들이 아니고 그지같은 불륜충들 많이 다뤄왔지만 이 정도로 생각이 없고 당당한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불륜남이랑 팔짱 딱 끼고 당당하게 내 괴로우시게 쳐들어와가지고는 밥 오지게 쳐먹고 간 친구야. 보고 있지? 네 남편한테 다 꼬발릴 거야 내가. 원제, 내 결혼식에 불륜남 데려온 친구 이거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식을 올린 나이가 조금 있는 그런 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구라는 게 제 결혼식에 지 남편이 아니고 세상에 미친 건가? 불륜남을 데려온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인 걸까요? 특히 얘랑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얘가 유부냐라는 걸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얘 딸까지 키우고 있어요. 그런 애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건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글 써봐요. 아니 그래 남편 싫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면 그래 차라리 지 혼자 오든가 거기 있는 내내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온 사방을 누비더니 얘를 아는 사람들 그걸 보고 어머 저기 뭐야? 남편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막 수근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얘는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나 봐요. 밥도 오지게 처먹고 갔습니다. 둘이. 그래도 지도 양심은 있나봐. 다른 친구들 모여있는 자리엔 감히 얼씬도 못하고 살짝 떨어진 그런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갔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들이 처먹고 간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고 사람들 식사할 때 인사해야 되잖아요. 거기 열심히 돌고 있는데 와 그 남자 얼굴을 딱 보니까 친구 남편이랑 친구 딸 얼굴이 떠올라서 정말 표정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겠는 거야. 똥씹은 표정이죠. 제 얼굴 제가 못 봤지만 뻔했어요. 썩더라고. 아니 그냥 기분 너무 더럽고 아니 지금 이게 나랑 우리 남편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들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대놓고 말을 해요. 야 꽁꽁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물론 네가 불륜을 하든 말든 네 인생이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내 앞에 데려오는 짓거린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신성한 결혼식이 데려오는 거 이거 뭐냐? 나랑 싸우자 이거야? 너 계속 이럴 거면 우리 그냥 보지 말자. 네 남편한테 확 까발리기 전에 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댓글 1번 아니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끊어야죠. 저런 걸 왜 보고 살아요? 2번 아 진짜 더러워 죽겠으니까 니들끼리 똥통에 처박혀 알아서들 하고 일반인들 즉 우리들한테는 피해를 좀 주지 말자. 니들 그 더러운 걸 보여주는 것도 민폐인 거 모르냐? 길거리 걷다가 개통보면 불쾌해서 다들 피하고 그러잖아. 알아? 그게 바로 니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2번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친구 남편한테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둘이 밥 처먹는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그러고 보니 궁금한 게 이 본문하고 후기에는 안 나오는데 저 두 사람 사진 찍고 갔을까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내 댓글 감히 신성한 결혼식장에 쳐들어와 똥을 뿌리고 가다니 쓴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3번 그러니까 쓴이의 결혼식은 저것들한테 그냥 그저 밥 처먹는 데이트 장소였을 뿐이에요. 이건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응징을 해줍시다. 4번 어디 감히 미쳐가지고 친구들과 같은 자리에 앉히지도 못할 더러운 불륜남을 내게로 시게 데려오는 거냐고. 내가 쓴이라면 이거 다신 안 볼 거고요. 그냥 싸그리 엎어버렸다 벌써. 5번 알리바이가 확실한 시간과 장소에 데이트하러 온 거였네요. 그렇죠. 6번 옛날에 내 친구였던 년이 산에 불륜하다 걸려서 소송도 들어왔는데요. 그때 나한테 돈이 없다. 너무 무섭다. 어쩌냐. 이거 내가 아니고 그 남자가 먼저 꼬신 건데 이제 모르는 척한다. 배신당했다. 등등 불쌍한 척 오지게 되고 징진댔거든. 그냥 나는 그때 얘한테 쌍욕 몇 마디 하고 야 지금이라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러고 말았는데요. 나중에 이게 나 말고 다른 친구 남편한테 작업을 걸려가지고 이때는 진짜 꽁착났어요.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고 물론 또 소송 걸리고. 7번 아니 나는 쓴이가 더 이해 안 되네. 불륜중인 거 알고 그게 싫었으면 왜 손자를 안 했어요? 같이 안 왔으면 계속 친구 관계 유지했을 것 같은데 어? 네 됐으니. 그게요. 안 그래도 이미 거리를 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청첩장도 안 줬는데 또 개인 턱도 안 한 지 이미 오래됐다고요. 8번 아니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도대체 초대를 왜 한 겁니까? 청첩장 안 줬어요. 모인 단톡방을 통해 이게 알고 온 겁니다. 9번 주작인가?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 놈을 님은 또 왜 봤대요? 뜯었으니 예전에 술 마시는데 술자리가 끝났을 쯤에 얘가 그 불륜남을 불렀고요. 그래서 억지로 한 두어 번 본 게 전부입니다. 우연히 불륜인 거는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됐고 주작 아니에요. 10번 아니 그렇다고 거길 또 따라온 놈은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없는 건가? 끌 끌 끌 끌 끌 끌 추가 이 친구 그지 같은 년이라고 쓰고 싶은 거 참고 있어요? 얘랑 저랑 알고 지낸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어요. 처음부터 저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는데 나 우리 딸내미 20살 되면 이 새끼랑 바로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 남편과의 사이가 되게 안 좋다는 걸 계속 암시 어필해 왔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렇게 불륜까지 할 줄은 당연히 몰랐죠. 여하튼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일단 얘네 남편 연락처 저는 몰라요. 과거 이 친구랑 서로의 집도 오가며 자주 어울린 건 사실이지만 그냥 그렇게 오다 가다 얼굴 한 두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또 저희 남편도 이 친구 불륜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다만 저도 그렇고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건 좀 그런 대충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젠 어울리지 마 이런 말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서서히 거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또 결혼식에 그 남자를 데려온 건 이거는 미친 걸 떠나서 우리 두 사람 연매기는 행위라며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제 남편이 인면수심 인간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얘가 나한테 뭐랄까 내 결혼식에 이렇게 대놓고 똥을 뿌릴 만큼 우리 사이 나쁜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사실 그 불륜남도 오다 가다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술자리 같은 데서. 근데 이것들이 처음엔 죽어도 불륜 인정을 안 하더라고. 아무튼 도대체 그 남자는 왜 여기를 따라 온 건지 아니 그래 오는 건 좋다 이거야. 왔으면 그냥 차 안에 있든가. 아니면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든가. 그것도 아니면 진짜 와야겠으면 살짝 얼굴만 비추고 빨리 가든가. 이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꿋꿋하게 밥까지 처먹고 갔다는 게 진짜 나는 미쳐버리겠다니까. 저희 남편도 그래요. 친구보다 불륜남 그 자식이 더 병신같답니다. 여하튼 추기금도 돌려주고 손절을 할까 하다가 어쨌든 둘 다 밥은 처먹었으니까 그럼 내가 손해잖아. 안줘야지. 절대 돌려줄 생각 없고요. 여기 댓글 좀 달리면 링크도 던져주고 바로 손절할 겁니다. 물론 단톡이든 뭐든 온 사방에 알 수 있는 거 다 뿌릴 거고 사실 이게 그래요. 아는 사람만 아는 불륜이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뿌려대면 결국 연결이 될 거고 다들. 그럼 얘 남편 귀에도 소식이 들어가겠죠. 나 몰라 이제. 망하든가 말든가. 댓글 1번 에이 이거 주작티 너무난다. 아무리 불류를 해도 인간이라면 창피기가 뭔 줄을 알 텐데 거길 데려왔다고? 터무니없어요. 되 됐으니 그래요. 저도 그냥 전부 다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2번 뭔 소리야. 창피한 걸 모르니까 불륜도 하는 거잖아요. 3번 생각 좀 해라. 창피라는 걸 알면 불륜 같은 걸 하겠냐고 애초에. 이것들은 그냥 발정난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와 이슨이 진짜 프로 불편너네. 그러니 그 나이를 먹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친구가 불륜을 한 이유 정확히 알고는 있어요? 지 남편이 얼마나 그지 같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간통죄 사라진 지가 도대체 언젠데 아직도 불륜이 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네? 친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인이랑 같이 왔으니까 최대한 매너있게 자리도 멀리 떨어져 앉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욕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 다른 친구들 무리에 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껴가지고 그 분위기를 아예 어색하게 만들어 줬어야 속이 시원하다 이거야 지금? 본인도 그 남자도 분명 어렵고 불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친구니까 어? 이렇게 와준 건데 그 정성을 고마워하진 않고 아예 그냥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네? 어? 너 뭐야? 상간녀야? 아니면 뭐 상간놈인가? 여하튼 짐승이 왔네? 3번 이 글 너무 웃기네요. 아니 불륜을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인 거고 쓴이 결혼식에는 뭐 완전 무게란 사람만 왔어야 된다 이건가요? 그런 법칙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법으로 정해졌어? 세상엔 어딜 가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고 그런만큼 당신 주변도 당신은 모르겠지만 비도덕적인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거고 당신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100% 무게란 사람이라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아니 뭣도 아니면서 이렇게 남의 인생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축하하러 와준 거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세요. 네 댓글 네가 도대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부모에게서 무슨 교육을 받고 살았는지는 참 궁금해지네. 축하란 말이다. 어떻게 축하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자리에 맞는 격식 있는 복색을 갖추는 거고 또 그에 걸맞은 인사말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저런 자리에 감히 불륜 남을 달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옷에다 똥을 잔뜩 붙이고 온 거나 다름이 없다. 4번 뭐요 이거? 불륜 카페에서 퍼졌나 이게? 똥들이 막 댓글을 달고 있네? 지금 가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니를 욕하고 불류를 옹호하는 글들이 은근히 많아요. 5번 나는 남의 아들 결혼식에 지가 스폰하고 있는 호빠 선수 데려온 개또라이 아줌마도 봤어요. 진짜 인면수심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연예인들 중에도 불륜을 되게 당당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걸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아무튼 거시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